아아 이거 잘하네 아 나 게임 잘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봐서 나 방송하면서 게임 잘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 이거 또 있네 여기 애들도 애들도 있을텐데 여깄지 여길 또 다시 가야되네 자 피하구요 자 폭탄 던지지 뒤로 피하고 오케이 여기도 하나 있는데 바스타드? 바스타드요? 뭐 뭐 얻었어? 어어 그러쟤 진짜 못써요 어차이 못써요 잠깐만 또 먹을 거 없나? 아까 내가 몇 개 더 본 것 같은데 그래 저거! 나 저거 못 먹었어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? 저기서 점프해서 이게 안될 것 같은데?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저쪽에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? 자 기억하구요 나 근데 죽을때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그 나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잘 봐요 사다리 근처엔 저기 있다는 거 저기 저 녀석 일어날 것 같구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? 지금 앉아있는 녀석 중앙에서 왼쪽 아래 이제 일어날 것 같고 저기 하나에 창든에 하나 있구요 여기 왔으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안 일어나네?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이 움찍움찍거리는데? 잠직거리는데? 자 좋아요 야 너 일어나 야 일어나 맞네 살아있는 곳 스페인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 여기도있어요 너 살아있어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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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qualified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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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 제기랄 야 한번 한번 빛나가면MIN 이르케게 돼 빛나가면윽 좋음 주 의심병이라 의심병이 많은거같아 어 잠깐만 얘 일어나지 않나? 야 마법사에요 마법사죠 함 야 넌 뭐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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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잠만 에스로겐 병이 찼는데 이거 설마 이것도 화특불에 가면 차는거 아니야 야 한 번에 그 만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군요 어 저기도 먹을 거 있다 어 애들이 몇 명 나왔는데 저 활 계속 쏘고 있구요 저건 활 피하는 거는 이제 타임 리듬만 맞추면 다 피하는데 쟤도 활 쏘네 자 화살을 리듬만 맞춰서 피해주고요 어이 뭐야 이거 애들 많은데? 애들 굉장히 많은데? 두명이에요 한명은 마법으로 죽이고 뭐 그 전에 얘네들도 있잖아 얘내 안올라오냐 올라오지않는구냥 오잇 내가 찍고 나는 가서 찍고 뭐 오오오illy 어?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? 아가는 길이군요 애들 저기있는데 저긴 어떻게 가냐? 지금 가는 길이 있나? 나땅히 보이지 않아요 죽여놓고 가고 싶은데? 가짢아가자 자아 가고 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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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는 못봤다 야! 저런 매복이 있을줄이야 오호! 오! 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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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있어요? 좋아 오오오 아 사령님 금방 떠들었다 폭탄을 남아둬라 그냥 남아둬라 그냥 오호 길다란걸 바꿨어 내가 오케 당거면 근데 되게 좋네 여기 화투풀 없나? 오케 좀만 더 오오오 먹을겄다 네 점점 많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? 여기 뭐..뭐 있는데? 잠깐만 저거 아까 걔 아니야? 잠깐 피할때가 일단 어 여기도 먹을게 저기 아 저 바리스타가 있어가지고 좀 무서운데? 저 함정같은데? 어..저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 오케 일단 피할때는 저기 오케오케 오케 야 때리기 시작했어 야 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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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부시라고 자 드리피하고 피할때 아 뭐야 때릴때 엄청 느릿느릿하게 하기때문에 저기 위에 애들이 있네 오오 피하고 오 에너지 오 야 뭐야 뭐야 오케 피하고 야 연쇄물 던지는데? 폭탄이 많아 돌이 많아 애들이 폭탄을 막자고 아 이걸로 이걸로 부시는게 다 낫겠다 어 이거 이거 한방 안 부셔지네? 이걸로 피치다보면 뭐 먹을게 나오던데? 한방가 안되던데 자 한번 보자 아이씨 야 비교해봐 지금 갈 길이 세군데가 있는데 아까 저기 길 하나 여기 길 둘 저쪽 길 셋 예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일방향이 아냐 어 어 씨 어디 저 계단도 있고